마이더완델코레트가 결혼을 해 마이더완델코레트가 결혼을 해 마이더완델코레트가 결혼을 해 자 그래서 2016년 12월 29일 리그 레전드 개구멍 조넥몬 로봇코레트 자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호프해주세요 말조완델코레트 결혼을 해 마이더완델코레트가 결혼을 해 나무리 얏 구메랑 정멸 힐 안죽었어 저게 아 아 걔 호접이었다 맞네 말조완델코레트 망할 너무 놀다판 아닙니까 이 파티 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이거 안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코레트의 티모가 말도 안되 코레트가 캐리를 해 캐리를 해 나 리얼 노래 만들면 좋은데 어울릴만한 부근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리얼 포현없고 나 쿠키 하나 있고 탑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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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다 렉몬아 각이다 오 나이스 아 뭐야 나 마나가 없구나 근데 이거 커버는 와주셔야 할게 나 1번 잘하면 잡겠는데 커버가 아니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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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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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아 뭐야 이거 티가 거리발라 거리발라 잡을 수 있으니까 리니언이 적팀이야 궁 쓰고 탑조가야지 렉몬아 오늘 오늘 왜이리 업재했어 이거 너무 웃겨 말도안돼 케디 제목 말도안돼 앞으로 한 세 번은 더 웃을겁니다 말도안돼 코레트 아니, 사지마 왜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코레스는 이거 오프닝송으로 하지 컴퓨터가 있는데 키보드가 없어? 아, 그러네 님이 먹을 거죠? 나 먹어도 돼 아, 이놈 막 소, 막 지네 집처럼 여기까지 드나드는 거 맘에 안되네 맘에 안되네 어, 뒤 뒤 뒤로 넘어 아우, 쉽지 뭐해 미안해 미니바론 먹었다 아, 입은 게 아니지, 저거 아, 씨 피 얼마임, 피 얼마임, 피 얼마임 반 근데 이거 빨고 있을 것 같은데 단호 선택이 너무 야해요 아, 여기 있었구나, 가만히 있어도 못봤다 빰빰 빨고 있어? 빰,빰빰 pa,빰 팽, 빨고 있어? 불쾌헬요 불쾌해 수치스러움 흡수하는 거야 흡수하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빼 굳이 빨고 있다는 표현을 뭐죠? 의무안관ט 쭉쭉 너허라, 저랬고 뭐라구요? 언행이 너무 거짓이네요 아, 시그라! 개 같은 놈이エ interact 딱 팝 빨리 시끄럽고 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오, 나 절로 갔나. 하니랑 일으키고 싶어. 내가 갈게, 환승아! 내가 갈게! 환승아, 일로, 일로, 일로! 아니, 이럴. 아니, 바이킹? 뭐야. 이를 킬 수가 없네. 손 때문에. 손을 막았어야 돼. 안 돼. 너 욕 나겠네. 뭐야. 빼야겠다. 이미지 할까? 이니시 할 거야, 형? 어! 그럼 당연하지! 안 돼! 지금 사가지 없는 자식들. 일로 간다. 또 살았어! 야, 뒤에 피들 궁성! 그만, 살았어 봐! 떠! 떠! 안 돼! 노딜이라서. 제가 노딜이라서? 어. 괜찮은데. 제가 딜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럴 수도. 혼눌나. 나 따라갈게. 클리어. 헉! 돌지 마! 기저귀 이니시! 돌지 마! 흐흐흐흫. 노을테네. 얘들 다 뺐다. 돌. 치. 마! 이러면 저 신들아, 한 번. 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호. 호. 좋아, 우리. 다 같이 달려가 볼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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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던졌어 이거어 피들 위치 확인 안되면은 네 아아 친모 때문에 전멸 못 썼다 이길거 같은데? 제이스 포킹 어 레튼립 왜이렇게 누가 딴딴한거야? 왜이렇게 딴딴해? 마법사의 최후 가셨네 헤르메스랑 딴딴모 동랭몬 우리 달려볼까? 지금? 달려볼까? 지옥행으로 달리는거 아님? 맞아 어 무서워 달려볼까? 달려볼까? 렉사이가 없어! 다 없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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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줄 수 있어 아 뭐야 잠깐만 디모가 달리는거야 디모 살려 디모 살려 으아아아 까마귀 조심하세요 아 잠깐만 되는게 없네 살려주세요 오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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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얶 rewarding 아까 50먹었다 축세잖아 알ip 이걸쉬가 이겨주세요! 슈퍼버스타네 오! 멋져 누가 이렇게 잘했어 저요 저 이닛이 오졌어 발이 이닛이 깜짝 놀랐네 다행이다 발이 뚫으니까 안 딴다 이즈가 잘 큰게 아니라서 이즈가 잘 큰게 아니라구요? 이즈가 잘 큰게 아니라서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하게 내가 열심히 얼마나 이즈가 잘 큰게 저희 애를 그렇게 예? 섭섭합니다 안돼요 어 이즈 혼자 같은데 근데 저거 기존때나 맞어 저도 그만할라 그랬어요 그냥 혼자있다고 할건데요 그냥 혼자있다고요 그냥 혼자있다고요 무시하는 개구멍 그냥 혼자있다고요 레트님 말을 무시하는 개구멍 레트님 말을 무시하는 개구멍 아니 어제 전화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 방송하는 거 보고 너무했어 방송이 아니라 전화를 하는데 제가 엄마가 뭐 빨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얘기해줄 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니까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대답하니 여자애가 좀 상큼하게 숨 딱딱 끊어서 좀 말해봐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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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미야 차냐 차라 싸웡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치모 장군이 세명먹고있어요 고맙소 알리한테 죽었어 아 씨 나 보고 있었네 아 또 전멸이야? 노플 나 세명 먹고있었는데 신드랑은 또 내가 맞고있는데 또 진거야? 그렇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할 말 없게 자랑스럽죠? 근데 피를 궁이 너무 잘 들어오면 우리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 남아누켜 이거? 조랭몬 엄마 장몬이래 장몬이 뭐야? 장몬님 남아누켜? 시청자 재치 뭔가 하려합니다! 오! 땄어요! 도망치나요! 다음 메일로 이르꼬나요! 오! 신드라가 없으니까 들어도 별거 아니네 신드라 여기서 이제 출발함 우리 바론 갈 수 있나? 팀원 나이스 어 근데 진짜로 말도 안 돼 꼬레트가 게리를 해 계속 생각나 코렉트 너무 잘하고 있잖아 오 그러네 팽 팽 저거 좋은데? 팽으로 와서 좋은데? 역으로 다 끌고 스킬 다 맞아주니까 되게 편하네 한타하기 나 풀티로 한타 잘했어요 오 뭐하는지 우리 틀림코 코코코 하프 코코코 하프 코코코 잘한다 별로 운영에 좀 힘을 주고 안 돼 신즈가 너 공이 아 이즈 물고 있을게 오케이 여기까지 나 오 잘 싸웠다 뒤로 확실히 물 순 없어 우와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바론 먹으면 되잖아 아닌가 아 힐이 남아있는데 가자 바로 아 이게 가도 해? 가도 돼 가도 돼 아 아파 힐이 훌킨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이 궁 없어요 누구에게 맑은 물을 줄까요? 오 나있지 나한테 힐 줘야돼 나 맑은 물을 드리마시게 월 피모 월 이게 피모 아니겠습니까 레셔 먹는 사인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아까 저건데 우리 이거 용까지 먹으면 되겠는데 님들 용가세 디모 냠냠 말도 안돼 께 1992 게리리래 해 한마디씩 할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돼 너나 르 레bi 이르 уть 에그 interviews 한타 때 잘했다는 거죠? 맞아 맞아 그렇지 않았으면 못 이겼다고 도대체 뭘 잘했길래 시비를 딜이 저러지? 봐야지 조 랭몬이 6대 쓰르 오랜만에 쏴본다 아 오랜만에 쐈다 병이 걸릴 뻔 티모 안 돼?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병이 걸릴 뻔해 오랜만에다 기분 좋겠다 두 병을 합쳐도 티모가 안 되는 기적 전반에 참 티모였습니다 여러분 좋다 좋고용